한국은 허브 미국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중입니다. 무기 수출이 이제 그 수단이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1대 N 허브 스포크 질서를 만들어 왔다. 미국이 각 나라마다 양자관계를 통해 안보를 약속하는 방식이다. 일본, 타이완, 필리핀, 오스트리아, 한국은 오랫동안 줄곧 스스로 주요한 정치군사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시도함으로써 국제안보체제 및 외교정책 지향점을 다양화하려 애써왔다. 드디어 한국은 그 수단을 발견했다. 그 수단은 바로 무기 수출이다. 참나 소설을 써 소설을. 우리 다 알잖아요. 전 세계가 전부 비핵 전면전을 다 그런 거 이제 없을 거야라고 손 놓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비핵 전면전을 죽어라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급한 데가 오니까 우리밖에 사갈 데가 없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팔고 나서 뭐 할 거냐. 팔고 나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보텍스 게임이죠. 글로벌 보텍스 스테이트지. 설득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러시아한테 눈총 받아가면서 우리 폴란드에 무기 팔고 우회에서 우크라에 155mm 포탄 보냈잖아. 우리는 나토가 유럽이 닥친 문제가 우리 동북아에 닥치는 위기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해. 지금 중러 북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게 악의 축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기 와서 우리 쪽이랑 같이 놀아줘야지. 이게 글로벌 보텍스 게임 아니에요. 한국 그거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글로벌 해게몬 게임이 아니잖아. 해게몬니는 패권이고요. 해게몬 그러면 패권 국가를 얘기해요. 글로벌 새끼 해게몬 되겠다는 게 아니라고 한국은. 글로벌 보텍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문제, 중국 제압의 문제가 자기 비즈니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코어인데. 그럼 이제 너무 협박적으로 들리니까 차라리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박이죠. 한국의 자주국방 히스토리를 보자고요. 미국이 헤맸기 때문에 자주국방이 그렇게 우리가 독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정신 차렸잖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전 세계를 게임을 뛰니까 전 세계 전체에 필요한 게 한국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맥아더 해임이에요. 나는 맥아더의 노선보다는, 맥아더의 북진 노선보다는 당시 트루만이 택했던 분단 노선이 미국의 전체 세계 게임에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또 미국의 국내의 여론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그게 안 맞지. 그다음에 1953년 일방적 휴전이죠. 그냥 무조건 휴전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존경하는 운함 선생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마음대로 휴전이야? 휴전하려면 상호방위조약 맺고 저기에다 니들 군대 주둔시키고 한국군 현대화시켜줘. 그리고 우리 공짜 아니야? 우리도 우리 둘이 다 할게. 최소한 태평양 쪽에서 니들이 침공당하면 우리도 간다. 알래스카나 하와이나 괌이나 미국 서부해안 침공당하면 우리도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지 아니거든. 사실은 그지면서. 그래서 평등한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와 세계에서 절대적 슈퍼파워가. 1969년에 닉슨 덕트린이죠. 이건 뭐 이런 거지. 하루아침에. 야 우리 이제 해외주도 못하겠어. 또 원주도 못하겠어. 각자 알아서 도생해. 그 얘기예요. 닉슨 덕트린이. 1971년 공이 중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저해에 중공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죠. 그 다음에 1976년에서 1980년까지 저게 이제 카터가 지배했던 시대인데. 77년에서 1980년이죠. 77에서. 카터가 지배했던 시대인데. 박 대통령에 대한 가없는 적대감이지. 악의 화신으로 봤죠. 카터는. 그리고 선의 화신을 등소평으로 봤죠. 카터는. 그래서 중국은 끼고 돌고 한국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아주 좀 이상한 변태스러운 아저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79년에서 2021년까지 무려 몇 년이야. 42년 동안 미사일 개발을 제약했죠. 미국이. 그 다음에 89년에서 2016년까지 무려 몇 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20, 27년 동안 미국의 중국 사랑이 가없는 중국 사랑이죠. 타락 글로발리즘이죠. 이런 갈짓자 행보를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너 죽어라 이 소리가 되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자주 국방할 수밖에 없지. 이런 얘기는 안 하지. 파르도나. 저기 빅터차 우리 교수님 파르도 교육 좀 시켜. 이 히스토리 좀 알려줘. 미국이야. 크고 위대한 나라지.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30년씩 30년씩 이렇게 갈짓자 행보해도 다시 정상화되면 또 돌아가요.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 자기교정 메커니즘. 오류의 사이클이 한 30, 40년 돼도 나라 안 망해. 한국은 오류 사이클 단 10년만 제대로 가버리면 나라 골로 가요. 그런데 오류 사이클이 여기서 보지만 20년, 30년짜리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자주 국방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허브 미국 체제 혹은 미국의 지도력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가치지향성을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제 합이 더 잘 맞는 거예요. 상황이. 미국이 얼마나 헤맸었다. 얼마나 갈짓자였다는 얘기를 파르도는 안 하나. 미국은 항상 절대선이야? 당신 눈에는? 혹은 미국은 항상 절대기준이야? 그러겠지. 뭘 같이니까. 오직 힘이 있는. 오직 레알 폴리티클뿐이니까. 당신 그 관점이 피바다를 통해서라도 그냥 현대화하면 되라고 생각해서 레닌 스탈린과 뭐가 달라? 뭘 같이 하려면. 파르도 당신의 그 관점이 만약에 그렇게 뭘 같이 하려면 닥치고 물질주의를 주장했던 일제와 뭐가 달라? 혹은 나치와 뭐가 달라? 거기 뭘 같이 하려면. 내가 왜 일제기빨 못 들어? 내가 왜 슈아스티카 나치기빨 못 들어? 내가 왜 빨간 저기 뭐야 낫과망치기빨 못 들어? 내가 왜 빨간 오성기 못 들어? 뭘 같이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파르도에 그래서 이 뭘 같이 적인 그런 군사지정학의 함정을 보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본질을 놓치는 거죠. 빅터 차선생 8호도 불러가지고 빠따 좀 치고요. 국기 잡으세요. 같이 책도 썼다며. 이제야 미국이 정치철학적 관점 가치판단에 수반되는 글로벌 게임을 하죠. 그래서 가치공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생활양식의 공유, 문화의 공유를 얘기하죠. 그리고 서방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야 미국이.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하느라고 그런 용어 안 썼어요. 오히려 바이든 들어서면서 브레인들이 그 용어들을 쓰기 시작하고 그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그 용어를 쓰게 되니까 그런 관점을 보니까 현지 자유공화 세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소중해지는 거지. 만약에 옛날 타락 글로벌리즘 관점이면요. 지금 폴란드 법과정의장 밉살스러운 거예요. 저것들은 말이야.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다시 말하자면 애가 자궁길을 따라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애를 죽일 수 있는 권리. 그게 지금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 최종 마지막 0.001초까지 자유낙태 권리. 여자가 애 만드는 공장입니까? 여자가 애 만드는 암컷입니까? 내 여자는 태아를 마지막 0.0001초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일 수 있는 신성한 살인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스트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한 게 폴란드 법과정의당이잖아. 그러면 타락 글로벌리즘 페미니스트 같은 거 으쌰으쌰하는 타락 글로벌리즘 관점에서 보면 폴란드 법과정의당 저거는 개꼴통 전쟁광들이에요. 그게 확 바뀐 거예요. 현지의 자유공화 세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게 이제 나온 거라 저 현재 저렇게 자유공화 세력이 빵빵하게 우리말로 하면 보수 그런 게 빵빵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핵으로 생무장한 놈들 아무리 까불어서 소용없다. 미국이 슬근슬근 뒤에서 도와주면서 동맹해주면서 정보 제공하고 무기 좀 제공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정말 피터저게 싸우는 건 현지에서 자기들 비즈니스니까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확 바뀐 거예요. 2022년부터. 그러고나니까 자유공화 세력까지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자기 힘을 강화하려는 그런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눈이 맞기 시작하잖아. 한국과 일본이 이제 눈 맞기 시작하고 한국과 필리핀이 눈이 점점 더 맞고 그러듯이 한국과 폴란드가 눈이 맞고 한국과 우쿠라가 눈이 맞고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눈이 맞듯이 그러니까 다자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자 네트워크가 미국을 대체하는 다자 네트워크가 아니라 미국이 대표하는 서방의 가치지향성의 회복과 현지 자유공화 세력의 중요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쇠라 그러잖아. 쇠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한자에서 부러운 단어가 쇠예요. 우리 순서 우리 고요론 쇠에 해당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쇠는 상황, 환경, 영향력, 모멘텀, 동맹, 파트너 이 모든 뜻이 하나로 묶여있는 단어잖아. 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쇠의 리더는 미국이죠. 명확한 거지 뭐. 그런데 이걸 두고서 무슨 미국의 허브 앤 스포크 지도력에서 그걸 살살살살 옆구리로 돌아서 회피해서 빠져나가는 한국 이런 식으로 쓰고 그걸 제목으로 뽑는 심보라는 게 참 이게 변태스러운 거지. 이쯤 되면 그냥 베베 꼬아서 그러니까 그 자들 눈에는 이른바 이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이른바 군사지정학한다는 브레인과 전략가들 안에 이 정도의 천박하고 비틀리고 이상한 변태스러운 관점 가진 사람들이 디글디글디글해서 업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죠. 후리몽도 이제 네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한국의 선례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따르게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성향이니까 트럼프 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안 놓칩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고립주의적 실수는 앞으로도 장기적 파급 효과를 가진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아무리 미국이 지켜줄게 라고 말해도 오스트리아, 일본, 필리핀 등은 한국의 선례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잘 보여주듯 보다 독립적 안보 파트너들을 다양하게 확보한다는 것이 반드시 미국 입장에서 신뢰하기 힘든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를 미국이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건 뭔 소리래? 이게 이른바 군사지정학을 탑레벨로 하는 한국학의 세계 넘버와 넘버투라는 자가 쓰는 얘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로 차리고 우리 길 두벅두벅 가면 됩니다. 참 이런 자들 이런 웃기는 소리하는 자들이죠. 이거 이제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응하고 해야 되는 변화가 아니라 미국은 너무 좋은 너무 반가운 변화 아니냐 이거죠. 자 보세요. 1970년 이후 1970년이 이제 저기 뭐 키신저가 그 저기 뭐 베이징 방문해가지고 주운 내 모택동 만나고 다닐 때요. 뽀뽀하고 다닐 때요. 둘이서 양쪽에서 7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적대적 핵강국 두 개를 지금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동시에 상대해야 되잖아. 게다가 러시아 중국이 전략적 동맹이잖아. 1970년에는요. 러시아 중국이 싸웠어요. 국경에서 엄청 싸웠어요. 해륭장 있는 데서 아무르강이 있는 데서 게다가 러시아 중국이 한몸이 돼가고 있고 여기에 북한 이란을 도발 하청업체로 또 거느리고 있는 상태잖아. 게다가 중국의 규모와 파워와 중국의 미친 정신병적 의지 이게 공포스러울 정도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이 당연히 가치중심으로 현지의 자유공화적 성향을 잘 손을 잡고 가치중심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세계경찰이야 우리가 다 교통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을 시호청하고 우리한테 공선하게만 굴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리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려 10가지의 미국한테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선 한국이 최전선을 지키면서 중국에 대해서 사중생으로 죽어도 좋아 이런 사중생의 각오로 중국에 대한 치명적 최근적 공멸 독침이 돼서 버티고 있잖아. 넘버 1 넘버 2 한미동맹을 핵동맹으로 한미 핵동맹으로 진화시켰잖아. 미국이랑 같이. 넘버 3 여기에다가 일본을 끌어들어서 일본이 정신 버쩍 차려갖고 지가 장거리 원점 공격 미사일도 놓겠다고 그러고 한미일 삼가간보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넘버 3 여기에 동남아 국가 오스트리아 인도에 한국이 첨단 무기를 신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4 그 다음에 중동에 비핵 첨단 무기를 공급해서 중동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럽에 비핵 첨단 무기를 공급해서 유럽이 러시아의 방어에 대해서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 유럽의 지상군이 안 밀리면 미국이 감시정찰 정보자산 제공하고 또 유럽이 공군은 워낙 유럽 국가들이 잘 살아서 공군은 러시아보다 강하니까 얼마든지 러시아를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를 만들고 있죠. 베트남 동남아 인도 중남미 여덟 번째 미국의 첨단 기술 냉전 테크 콜드워에서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 함께하면서 이걸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함께하면서 중국을 물매기고 있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미국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하고 있죠. 반도체 배터리 원전 열 번째 서방 가치를 원래 서방이 아니었던 나라가 흡수해서 서방보다 더 서방스럽게 되고 그것이 인류보편의 가치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모델 케이스예요. 한국이 한류 민주주의 공정시장 경제발전 이런 것들이 다 서방 가치가 인류보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간증인이라고 증인이에요. 증인 열 번째요.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이게 무슨 미국의 구도를 옆구리로 벗어나서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이드 스테핑 이라는 건 옆걸음 개걸음 해가지고 쓱 피해가는 걸 사이드 스테핑 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유 참나 한심해서 자 이렇게 한국을 뛰었어 국뽕 거하게 한사발 했어요. 그런데 젠벌이 보면 이렇게 화가 나죠. 저는 젠벌이 딱 봤을 때 이게 BBC 방송에 역사상 가장 불운한 젠벌이고 위험할 만큼 역량밖에 국제대회다. 역량이 안 드는데 그런 대회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 소리예요. BBC가 그렇게 꼬집었어요. 저는 젠벌이 딱 봤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8월 땡배치인데 거기 해발 영메타잖아. 해수면이랑 같잖아. 간척제 아니에요. 간척제의 특징이 뭐냐면 염분이 많아갖고 나무가 크게 안 자라요. 해발 영메타에 영메타에 자외선이 땡땡 찌는데 아무 그늘이 없는 데다가 애들을 3만 5천명을 모아놓고 집단 야영을 시켜?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